어? 뭐야? 야... 아 궁금하겠다, 궁금하겠다. 어, 여보세요? 남자 선생님, 금지 소환 되셨습니다. 지금 주차장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주차장으로? 아이고... 아이고, 알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또 가게 결정이 돼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또 그래도 재밌게 보내고는 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작포자기. 아, 노래 정말 귀여운 짓인 것 같아. 차 타고 갈게요. 아, 그래요? 네. 아이고, 아이고. 강재수환 차장에 탑승을 하셨습니다. 아, 무서워하는군요, 이 차를. 포기한다. 아, 그렇게 말하는거죠? 12시가 보인다고 그랬죠? 막창자로. 자고 싶어, 졸려. 자고 싶어, 졸려. 어지러워 잘래 아 네 안녕하세요 염이 멀리 오네 뭐 하도 자주 오니까 남 혼자도 바라내리고 내가 누이 빠진다 이렇게 포탈 포탈 싸서 날마다 오나 그래도 나눠 놓고 인사를 해야지 인사 안 하믄 없잖아 날마다 오나 됐다구만. 큰절은 1년에 한 번씩만 하면 돼. 인사를 해요. 인사를 해요. 오늘라도 고생 많이 했어요. 이 대자리가 이거. 우리 저녁을 나가서 사 먹죠. 밥 다 해놨다. 밥 해놓고 다 해놨어. 그래도 너무 늦었으니까. 엄마가 시가 빠진다 그러면. 내일 또 먹으면 되죠. 갈비 먹으러 가요. 집에서 먹지 마. 늦어서 언제 또 설거지하고 그러겠어요. 밤에 자꾸 자뚱 먹고 자면 배 나온다. 아이고 나 정신도 못 먹고 지금 막 배고파. 배고픈데 같이. 내가 옷걸어 입고 나올게. 갔어요. 뭐 안 입고 있나. 내 사진 집에서 밥 먹을란다. 아니에요. 갔다 오세요. 나 하나봐. 내 맨날 저녁. 손 잡으시나요? 총. 16년 만에 스킨십. 내 맨날 저녁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가서 조금만 먹으면 됐지. 마누라 손도 잘 안 잡는데. 마누라는 안 잡지. 안 잡는데. 안 잡는데. 안 잡는데. 안 잡는데. 거의 안 잡지. 안 잡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아니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이가 좀 안 좋으니까. 그 등질문 좀 질기죠. 갈비살이 낫지 않나. 그래 그래 그럼 갈비살 2인분 주고. 네 불고기도 그러면 이따 밥 비벼 먹게 그럼. 불고기 1인분 주고. 먹다 남은 소주 있으면 뭐 그냥 주면 내가 조금. 맥주도 남는 거 있으면 갖고 오세요. 아이고 불쌍 다 남는 거. 돈 내가 한 벽 사줄게. 그래요? 어. 그럼 맥주는 한 장모님이 사주세요. 돈도 없으면서 근데. 돈 있다. 그래요. 맥주 살 돈은 있다. 아이고야. 그러면은 그. 돈은 다 아버님이 관리하세요? 나는 타신다. 네? 나는 탔어. 아 어머니 탔어요? 그렇죠. 집에 뭐 모든 관리 뭐 재산관리는. 주인이 해야 되지. 아 그렇죠. 맥주도 쉽지 않은데요. 상한다는 내가 관리해야지. 정신이 있을 때까지. 죽을 때는 가지고 왔어. 죽을 때는 가지고 왔어. 죽을 때는 가지고 있어. 맞아. 한때는 근데 아버님 저것도 하셨잖아. 주식. 주식. 주식 얘가 말아먹었다. 아니 말아먹었다고요? 말아먹었어. 포조 포조 포조. 포조. 하나는 뭐 누구 배종이 된 것도 있고. 내버려 놓은 게 다 말아먹었지. 저는 우리 병원에 들어오는 그 현금 있잖아요. 그건 다 정님이 가져가 버려야 돼. 그렇잖아. 정님이 갖다 몇 개 놔두면. 자네가 하는 거 보다가. 팩팩합니다. 아이고. 정님이 다 몇 개다. 어 요구르기. 에이. 와아.